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띠는거 봐 이게 누구야 아빠지 알아? 늙었지? 어 갑자기 늙었어 아이 너무 신나 다 아네 냄새 때문에 안나 김재야 아빠가 좋지? 간식 준다 간식 간식 준다 먹는데 눈이 뻘게가 중이야 아니 이놈은 이렇게 잘 먹어 엄마 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야?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? 와 왜 이렇게 더워? 아빠 이게 저번 것보다 더 긴 것 같다 서로 줄이 약간? 김밥하고 뭐 사? 응? 김밥하고 뭐 사? 김밥만 김밥 살까? 뭐 사지? 얘네 덥겠다 아까 중지 집에 있을 때 못 만지니까 뜨겁더라고 얼마나 덥겠어 얘네같이 정신없이 기다리는 애들이 없어 맞아 힘든거도 기다리고 있어 아니 또 안전한 방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안전한 방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농산구의 타이틀 끝이 타이틀 끝이 타이틀 끝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더 만들어서 더 만들어서 여행을 다 올라가야 돼 여행을 다 올라가야 돼 애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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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차주먹을게 갑자기 차주먹을게 어? 차주 먹을게 어? 얘는 유난히 심하지 않냐? 아 그러지? 얘는 심하지 나는 뭐를 먹을거냐 난 말이야 저번에 먹어온건데 나이스 오불닭밥 아빠 오불닭밥이야 오불닭밥 있었어? 응 아 아빠 나는 먹었지? 아빠 나는 먹었지? 김밥 먹어 아 나 근데 오브라이스도 먹고 싶어 먹어 이거 먹어 어렵고 싶은거 말까? 그래 오브라이스도 먹고 그래 오브라이스도 먹고 뒷발자가 상팔자래 괜찮지? 나도 타고 싶어 여기 나도 타면서 가고 싶어 그러는거 아냐 또 타면서 가고싱 동양제 봉투 한 학교 동양제 봉투 한 학교 아 뭐야 아 뭐야 뭐야? 유빈이 기다리는 거예요. 아이고. 안녕. 헉! 안녕. 안녕.